안녕하세요 처음 봐요 우리 소개해 주세요 반가워요 처음 우리 처음 인사하죠 앞으로 뉴스 인스타에서 자주 봐요 오늘도 멋진 무대 보여줬죠? 네 알겠어요 안녕 감사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사진 찍어주세요 잠깐만 여기야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네 엄지 많아 아까 못 찍을 수 있는데 에서씨 나도 하나 찍어도 돼요? 야 고맙네 애들 고맙네 고맙네 에서씨 나도 밥 먹으러 가야죠 고맙네 고맙네 에서씨 너무 좋아해서요 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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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씨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